당분간은 위험하니까 사적인 자리도 꼭 사러 다니시는 게 좋겠어요. 기사님 죄송하지만 부탁 좀 드릴게요. 네 걱정 마십시오. 아니면 아예 개인 경호원 하나 붙일까요? 아 아니다. 그러면 회사에서 또 뭔 일 있냐고 의심하려나? 왜 왔어? 에? 지금 시각이 11시 50분 약속한 업무 시간에서 무려 4시간이 다 돼가는데 당신 조건대로라면 그냥 나한테 전화 안 통하면 될 것이지. 굳이 여기까지 따라온 건 설마 내가 걱정돼서. 걱정은 무슨 그 버릇돼서 왔습니다. 아직 그 8시 퇴근이 막 적응이 안 돼서. 좋은 버릇이네 안 굳혀졌으면 좋겠어. 내가 이 말을 했었던가? 무슨 돌아와 줘서. 고맙다고. 고맙다고. 내가 한 번 배워보시던데. 그댈. 나는 그댈 요즘 하기엔